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넓고 푸른 꼬꾸마 농삼에 텔레토비 친구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 하나 둘 셋 셋 넷 넷 다섯? 다섯? 여섯? 여덟! 우와! 여섯 명이다! 우후! 꼬꼬마 텔레토비 오늘 꼬꼬마 텔레토비 시간이에요 안녕 텔레토비 안녕 보라돌이 보라돌이 뚜비 뚜비 나나 나나 뽀 똥래토비 태기 태기 텔레토비 텔레토비 친구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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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 텔레토비 친구들 재밌게 놀아봐요 네 그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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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텔레토비 친구들 안녕 나는 뚜비라고 해 보라돌이 뚜비 그게 바로 나야 오늘 우리집에 들어가서 텔레토비 친구들을 만나볼까 뿅 자 그러면 오늘 텔레토비 친구들을 만나볼까 안녕 나나야 안녕 뚜비야 안녕 뽀 그래 뽀구나 어! 저 위에 똥래토비가 있다 똥래토비 안녕 안녕 안뇽 너의 안타나나는 왜 물음표야 난 매사가 궁금하거든 뭐가 궁금한데 너의 모든게 궁금해 퍽 아요 아 맞다 이제 얘들아 밥 먹을 시간이지 어? 넌 누구야 아니요 난 텍이다 그래 정말 성의없게 지었구먼 내가 지은거 아니야 저 앞에 뚜비가 지었어 그래그래 우리는 텔레토비야 어린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야되지 그니까 매세매사 조심히 행동하도록 해 알겠지? 그래 아 그날저나 보라돌이는 어딨지? 보라돌이? 응 걔 오늘 이상해 좀 아 왜 뭐가 아 맞다 혼자 만들고 혼자 다녀 오늘 이상할 만도해 왜냐면 오늘 저녁밥 당번이거든 아 맛있겠다 그렇지 저녁밥이 아니라 아 맘마라고 하는거야 맘마 맘마구나 맘마 그러면 우리 맘마 먹으러 가자 맘마 노래 부르면서 갈까? 텔레토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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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돌이야 안녕 얘들아 오늘 맛있는 밥은 준비되어 있겠지? 내가 정말 열심히 쿠키를 한번 만들어봤어 쿠키 아 좋았어 얘들아 그럼 여기 앉도록 해 나는 그래 앉아있어 뚜비 뚜비 자리에 어 그리고 왜 왜 햇님이 왜 집에 떠있어?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요즘같은 전개세가 많이 드는데 어? 제가 저기 서있겠다고 해가지고 개꿀이야 아 그래 태양열로 우리는 쓰는구나 괜찮아 얘들아 아주 맛있게 어? 냠냠 쩝쩝 먹어줘 알겠지? 이거 뭘로 만들었는데? 이거 진흙으로 만들어봤어 진흙으로? 진흙? 음 그래 정말 맛있겠지? 오늘 보라돌이가 하루종일 열심히 이걸 만들었다고 하니까 우리 먹어보자 그래 응 먹어볼까? 쩝 아 뜨거워 너도 좀 조용히 해 니bell 한 получится 이거 뭐야? 돌멩이가 씹혔어?! 까니 진짜 맛없네 ids 남owner 넌 똥이나 먹어 넌 똥이나 먹어 똥래토비야 뭐라고? 진짜 맛없다 진짜 맛없다 이거 완전 약겹다 아이 나는 그냥 방에 올라갈 거야 아이 이거 보라조라 딜고 음식을 맡기는 게 아니었는데 아이 난 잠이 잠이나 자야지 애들아 너네 방이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방에 들어가서 자도록 해 잘 자 잘 자 어? 음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 뚜비방이에요 뚜비 아이 보라돌이는 정말 음식을 못한다니까 아휴 좀 자도록 해볼까요? 아 자야겠다 아휴 보라돌이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었는데 저녁에 대볼까? 어? 저녁으로 바뀌었잖아? 정말로 아 이제 자야지 아휴 이 시간에 누구야 아휴 아휴 어휴 어휴 이 시간에 누구야 어휴 어휴 누구세요? 이 새벽 2시에 어휴 어휴 네 내 내 굽긴 맛없어나 뭐짓어 어우 아어 어어어어어어 그냥 숨어있을만한 장소에서 숨어있으면 돼 어 속도 증가 포션 도대체 보라돌이가 왜 저렇게 된거지 어 뭐야 아니 너는 너 방금 보라돌이 그 봤어 그 아니 무슨 일이야 도대체 저게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어 근육 저 근육이 그냥 안기면 그냥 큰일 나겠어 그니까 도망가야 돼 얼른 도망치자 그래 숨을 좋을 장소를 알고 있니 어 아니 몰라 어 뭐야 어 미안해 고맙다 어어 오어어어 근데 맛없어 있잖아 아이 진짜 근데 보라돌이 쿠키는 맛이 없었어 끔찍했단 말이야 보라돌이는 그 음식은 정말 잘하던데 무슨 음식? 보라돌이 닭돌이 닭돌이탕을 잘하더라고 진짜 재미없다 너 보라돌이가 닭돌이탕을 잘하더라고 야야야야 얘 어딨어 죽여 그냥 안녕? 아 진짜 미안해 잠깐만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악 으아악 어 뭐야 어 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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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오오오 으아 relationships 투총욕 재생용 물약? 야간투시랑 미치의검이 있군여 신속보자 아 놀라라 아 저건 뭐야 저건 뭐야? 햇님이 왜 저걸타고 다녀? 흠흠 어엏? 타보세요 어엏? 진짜 이상한 아이템이네 비밀통로가 있고 어엏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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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큰일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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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닫혔다 어 뭐야 어 으음! 으음! 으음 으흠 뚜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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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쿠키가 그렇게 맛이 없었니 뚜비야 왜 다리가 없어졌어 뚜비야 그렇게 내 쿠키가 맛이 없었니 아 아니야 아니야 보라돌아 진짜 아니야 진짜 맛있었어 어 새로운 재료로 구기 만들어볼까 하는데 한번 먹어볼래 어 어 어 그.. 그.. 그래 그 재료는 말이야 니 머리 위에 있는 뿔로 만들거야 아오 이거 그러기 위선 네 목이 필요하겠지 돈 좀 줘볼래 아아아아아 Lol 으하하하하 으아아악 으으흐흐ー 으 Crushn 아져 마 와 그거 탐난다 그 킥보드 왜냐하면 어..?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!! 응 으ynchron 아이 그걸 타면 다 저렇게 돼 너처럼 되는거니? 어허허허허허 chocolate 오웬? 무슨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의 아이 조용히 좀 있어 들켜 자 12분만 버티면 되겠구만 음 좋았어 좀 완벽하게 숨을 장소를 찾아봐야겠다 오우 엔더준주 생기구 자 뭐야거 아니 요기는 뽀의 방이잖아 뽀가 아닌가 요긴 나나방이고 진짜 얼굴이 달려있잖아 자 요긴 핑크돌이 방인데 태귀네 방 그리고 요기는 나잖아 나잖아 그리고 그리고 하하하 이게 뭐야 리아 리아 얼굴이 뭉개졌잖아 아니야 원래 저런 얼굴이라고 오오오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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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완전 좋은데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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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었구나 지금 나오면 용서해줄게 지금 나오면 정말 용서해줄게 자 진짜야 진짜 나와봐 여기 쿠키 먹어 어 진짜야 진짜 나와보라구 나와서 쿠키 한입 먹어봐 음 에이 underscore 요거 다시 안녕하세요 보라들이가 왜 저렇게 된건지 모르겠지만 진짜 못생겼네요 어 나도 약간 킥보드같은거 구하고싶다 좋은 아이템이 없을까? 어? 잠깐만 뭐 파도 되는건가? 안되겠지? 파면 너무 야비하니까 미리 숨어놓는거만 만들어놔야겠다 됐다 오우 놀랄다 난 택이야 그래 그 그래 나한테 좋은 장소가 있어 일로와봐 어 그래 느낌표가 딱 뜨네 좋은 장소가 있나봐 어 어 그거 뭐야? 이거? 이거 빵실빵실봉이라고? 내가 좋아하는거야 오 탱탱볼이네? 오 완전 좋다 좋아! 오 좋아! 오 좋아! 저기에 뭐가 좋아? 오 좋아!! 이리와 바로 빨리와 빨리! 주위에 뭐가 있는 거 같은데 이쪽으로 올라와 날 따라와봐 여기 엄청난 장소가 있어 그래? 오 뭐야? 으아아가! 아래가 있잖아 아래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으흐흐 다온도요 얍 으흐 오오아 으어업 으어에 으흐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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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진짜 멋지 않겠다 와 여기 완전 좋은데? 오 나나? 오 깜짝이야 나나 얌 나나 얌 오 좋은 장소로 찾았어 일루와 오 짱이지? 내가 멋진 거 보여줄게 빨리 봐 헉? 저거 뭐야? 야 중버그 안 돼 뭐야 어? 뭐야? 이거 킥보드다 이거 드디어 나도 찾았다 나도 찾았다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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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1 뭐 5 아 er 으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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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찹지렁 못찹지렁 얕어르지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올라갈때가없어 ?... ... ... ... ... ... ниives 너만 죽이면 내 나은 논erman이요 일로와 일로 오라고 으아아악 으로 진마 hele grease 에어떡 희랐 뭐야? 아우 왜이래? 어 왜이래 이거? 으하하하하하하하하 뭐야 저 돼지겔! 얼른 죽었는데! 돼지겔! 흐핳 오키키키키키 마 아 이게 뭔 소리야? 아니 이게 뭔 소리야? 아니 이게 뭔 소리람? 아 이게 뭔 소리야? 아 뭐야 이거? 으아아아아아아아 어딨어? 어딨어? 아 아 아 아 자 이걸 받아 이걸 받아 자 봐봐 이거 봐봐 이러면 절대 못 잡아 이런 이 자식 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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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뿅뿅뿅뿅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뭐야 뭐야 아 뭐야 뭘 쏘는 거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죽었다 아 다 잡은건가요? 다 다 잡은건가요 보랴돌이시? 에이 다 잡았어요 아 아 20초 남기고 아깝다 아 진짜 이거 탱탱볼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? 탱탱볼 탱탱볼은 좀 아니었나? 아 그것때문에 잡기 힘들었어요 진짜 아 싸보세요 어딨어요 안보이는데 아 다시한번 잡아도 탱탱볼이 그렇게 잡기 힘든가? 총으로 잡아도 안될거 같은데 해봐요 해봐요 해보세요 뿅뿅뿅뿅뿅 뿅뿅뿅뿅 뿅뿅뿅 거기가 어디야 거기가 어디야 아 내가 계속 이쪽으로 유인했는데 안와 이거 오오헿어엿 와 여기 진짜 힘내겠다 이걸로 내가 계속 약올렸어 그러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텔레토비 아오니젠트 이거도 끝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뿅